오디 마크3의 부성능은 기존 오디 시리즈들에 비해 아주 큰 폭의 성능 향상을 보여줍니다. 기본적으로 61%에 최대 41% 크로스 특가점을 제공합니다. 얘는 상위기중이자 플래그십인 1DX의 AF 시스템과 동일한 사양인데요. 거의 개중한 사용성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AF 모드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원인샷과 AR 서브, AR 포커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먼저 원샷의 경우 AF 포인트를 선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F 포인트 선택은 원샷이든 AR 서브든 3가지 모든 모드에서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스팟 AF와 원포인트가 있는데요. 원포인트와 스팟의 차이는 스팟이 조금 더 좁은 AF 검출 영역을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철조망이라든가 좀 더 디테일이 많은 정밀한 AF가 필요할 때 스팟이 좀 더 유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일반적인 촬영에서는 원포인트가 좋을 것입니다. 영역 확장 같은 경우도 5개의 포인트를 이동시키면서 사용하실 것 주변 마찬가지구요. 존 AF는 가운데에서 9개, 사이드에서 12개까지의 영역 AF를 이용합니다. 61개의 AF 포인트를 모두 활성화시키는 모드로 편리한 사용성을 사용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먼저 원포인트를 통해 기본적인 AF 성능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전체적으로 쾌적한 촬영을 지원해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불판을 들어보고 정확하게 AF를 실시한다면 아니지만 AF 포인트를 이용하는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대로 상당히 좋은 시즌의 AF가 정확도가 재원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AF 모드를 이번에는 62%로 바꿔보겠습니다. 62%는 번거로울 때 편하게 촬영하거나 초보자들한테 상당히 유용한 AF 모드가 될 것 같습니다. 62%는 충분히 웬만한 실내에서까지도 좋은 수준의 AF 성공과 검출을 제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이상의 AF를 만들기지 않으신 것을 추천합니다. 여론의 AF를 준수하는 연결에이기 때문에 자기부터 시작하니까 아멘 저희가 시작하니까 여론의 시작하니까 이제 좀 더 한글자막 by 한효정